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본 방송 편에 들어가기 전에 프로로그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 편을 1월 말에 녹음을 했고 근데 그동안에 편집을 안 하고 있다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올리게 되었네요. 방송을 들으시다 보면은 내용이 1월 달에나 나올 법한 그런 말들을 제가 합니다. 제가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1월 달에 녹음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주신 영화 리뷰는 2018년 10월 달 거라서 가을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2018년 10월 달 것을 1월 달에 녹음하고 그거를 3월 달에 업데이트하니까 이게 뭔가 좀 가을, 겨울, 봄 이렇게 다 담을 수 있는 멀티플렉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프로로그는 마치고요. 본 방송 편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진영 수다입니다. 무슨 양을 보셨나요? 10월 달 편 녹음해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달 걸 하고 있습니다. 해수로는 지금 2년 전 거라 녹음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밀렸네요. 여러분 설 연휴 즐겁게 보내셨나요? 마시는 것도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오랜만에 회포도 푸시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8년 10월 개봉작 중에서 스크린 숫자 1위 창궐이고요. 1,351개 좀비 나오는 사그이였죠. 그 다음에 흥행 1위는 보헤미안 랩서디 993원입니다. 10월 31일 날 개봉했는데 최종적으로는 994만 기록했네요. 보헤미안 랩서디가 이렇게까지 흥행한 줄 몰랐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뛰어난 영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노래가 좀 돋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흥행했을까요? 뭐 상영관에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 시간을 갖기도 하고 뭐 그랬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빨리빨리 지금 횟수로 2년치가 밀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것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10월 2일 날 NY닉스님께서 안녕하세요 강시대님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네요. 곧 10월의 마지막 밤도 곧 찾아오겠죠. 그 10월도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좀 특별한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11월도 좀 그렇고 그 달만의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카고를 보셨네요. 넷플릭스가 제작한 호주 영화 2013년 7분짜리 단편으로 제작되었던 영화를 이번에 장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좀비가 창궐하게 된 후에 가난한 딸을 지키기 위한 아빠의 힘겨운 행보를 다음은 로드 무비 중간에 좀 지루하긴 한데 기존 좀비 영화와는 차별되는 부분이 괜찮더군요. 부산행의 정서와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연이 호빗 시리즈 주인공인 마틴 프리먼인데 연기와 좋습니다. 결말에선 진짜 눈물 찔끔 나게 하더군요. 좀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도 보셨네요. 공개롭게 이 영화도 호주 영화네요. 괴한들에게 습격을 받아 아내를 잃고 본인은 전신마비 신세화된 주인공이 최신 컴퓨터 칩을 이식받아 인간 이상의 신체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범인들을 찾아내 하나 둘 복수를 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 좋은 점은 영화가 군더더기 없이 짧고 간결합니다. 액션 연출도 새롭고 그리고 결말이 뻔하게 흘러가는 듯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급변하는데 설득력이 있고 섬짓하면서 좋았습니다. 어찌 보면 최고의 결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별로였던 부분은 좀 쓸데없이 잔인합니다. 이거 외에는 다 괜찮은 편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90분 보내고 싶다 하면 괜찮은 선택이 될 만한 영화였습니다. 이것도 예고편도 괜찮게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서치 써주셨는데요. 이건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N.I.닉스 닉클부터 재미있습니다. 영화 끝까지 등장인물들이 컴퓨터 CCTV TV 방송 화면 등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도 흥미롭고 윈도우 시리즈의 변천사를 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처음엔 마이크로소프트 홍보 영화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크크 결론이나 반전 부분도 약간 부자연스럽긴 했지만 썩 나쁘진 않았구요. 다만 미국 사람들은 누구나 컴퓨터를 저렇게 잘 활용하나 싶은 생각은 들더군요. 영화를 보면서 윈도우 10의 몰랐던 기능들을 알게 되었는데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홍보 영화 크크크 이 영화가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흥행을 했다고 하죠. 물론 한국계의 미국인 가정의 이야기라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썩 괜찮은 재미를 주는 영화라서 관객의 선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데이비 백거님도 이거 보고 써주셨는데요. 11월 14일날 적어주셨는데 제가 좀 땡겨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치 극장에 걸려있을 때부터 보고 싶었는데 내용에 걸맞게 컴퓨터로 보고 싶어서 굳이 기다렸다가 감상했습니다. 예상보다 큰 재미가 있진 않았습니다. 기대없이 개봉 초반에 보았다면 꽤 흥미롭게 감상했을 것 같네요. 저는 주인공이 현란한 컴퓨터 사용기술을 보고 배우려고 했는데 그냥 평상시에 쓰는 일상적인 것들만 활용하더군요. 그 부분에서 기밀했습니다. 대부분의 장면이 컴퓨터 장면이나 카메라 동영상 CCTV 등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화면과 영상을 카메라로 찍은 것이니 광경은 렌즈를 두세번 거친 결과물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컴퓨터로 감상한 제게는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영화를 보는게 아니라 제가 해당 영상을 검색하고 직접 보는 듯한 느낌 중간에 클릭하고 하고 싶은 역구도 몇번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무슨 약간 그런 느낌도 드네요. 무슨 세계 안에 또 세계가 있고 그 안에 또 세계가 있는 그런 영화들 있지 않았나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 서치란 영화 화면 구성이 이렇게 컴퓨터 화면 TV 화면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그런 화면들을 스크린 또는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고 근데 그것을 또 VOD로 다운받아서 컴퓨터로 보셨다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좀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예전에 옥자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동물이 몹쓸 짓을 당하는 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그거를 보여주는 그때도 카메라를 두세번 정도 필터링을 거쳐서 보여준 것도 있었죠. 잔혹성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거죠. 글 쓰다보니 신박하긴 신박하네요. 역시 모든건 기대의 탓입니다. 영화 보기전에 기대가 좀 크셨던 모양이네요. 이야기 흐름은 좀 뻔하다는 평이 많던데 저는 영화에서 의도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녀서 대놓고 말해주기 전까지 범인이 누군지 당최 모르겠더라구요. 덕분에 끄지 않고 끝까지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글로 휴대폰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저도 탁탁 칠 수 있는 커티 자판을 좋아해서 불치병 블랙베리를 써봐야만 낫는다는 불치병을 근 10년 앓고 있는데 블랙베리가 얼른 부응하면 좋겠습니다. 블랙베리도 스마트폰 쪽으로 진출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물리자판 이죠. 저도 물리자판 을 좋아해서 꾹꾹 누르는 그 맛이 있잖아요. 아쉽네요. 자 서치 에노안닉스님 데이비베꿈님 함께 읽어보았구요. 그 전에는 업그레이드 카고 읽어보았습니다. 10월 2일날 데이비베꿈님이 써주셨네요. 강신의 시타님 요즘 더 바쁘신가 보군요. 정말 날씨 요즘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모두 가능하면 야외활동을 많이 하는게 어떨까요. 10월 달에 그 선선한 느낌 황원에서 새벽까지 보셨네요. 1시간 2분 정도를 기점으로 장르가 급변합니다. 범죄문에서 공포 액션 불러요. 마무리는 다시 범죄 영화로 돌아오더군요. 잘 만들어진 B급 영화로 명성이 자자한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재밌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지 쿨루니 배우의 멋짐을 보기 위해 감사했는데 20년 전보다 요즘이 더 멋지신 것 같아요. 와인 같은 배우십니다. 중년 남성미 이런 것들이 더 그 사람에게 더 어울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혹은 중년의 그런 느낌이 날수록 좀 멋있음이 좀 떨어지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좀 오히려 그 멋이 올라가는 그런 분도 있죠. 이건 남성 여성 다 떠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젊을 때의 그 팽팽한 피부는 찾지 못하겠지만요. 계속 읽어보죠. 그리 길지 않은 영화인데 그 러닝타임에 알맞게 알차게 잘 만들어졌더군요. 쿤인틴 타르티노 풍도 조금 느껴지고요. 이 영화에서는 배우로 등장하죠. 2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촌스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개봉 당시 극장에서 보았더라면 신나게 감상했을 것 같네요. 흡혈기들이 대거 죽어나가는데 가슴을 나무 말뚝으로 찌르면 걔네들이 터져나갑니다. 그와 동시에 몸에서 초록색 점도 높은 액체가 흘러나오는데 많이 징그러웠습니다. 점점점 깔끔하게 잔인한 영화는 잘 보는 편인데 지저분하게 잔인해서 조금 보기 힘들었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렇군요. 황문에서 새벽까지 읽어보았고요. 제가 10월 3일날 파도가 지나간 자리 이거 보고 써놓았습니다. 2017년 3월에 개봉했던 영화고 당시 청취자께서 이곳에 소개해 주셨던 덕에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패스밴더 알리시아 피칸데르 레이첼 와이즈 배우들이 나오고 연기들이 다들 좋고요. 오랜만에 레이첼 누님 보아서 좋았고 알리시아 피칸데르의 일치월장한 연기도 보니 좋았습니다. 알리시아 배우가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단순한 로맨스물은 아니었고요. 더 깊은 감정들이 존재하고 있고 저는 영화를 괜찮게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혹은 남편과 아내 혹은 나와 원수 등의 관계를 자연스러우면서도 책임있게 짚으면서 전개되더군요. 이야기 자체는 전형적인 편입니다. 그러나 그 전형성의 매력을 10분 살리면서 감정의 깊이와 여파로 극을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떠날 수 있음을 감내하는 장면들도 나오고요. 사랑은 쟁취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나 중심에서 보는 거고 상대방 중심으로 상크한다면 충분히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겠죠.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더 아프다 그러면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여운이 길게 남양하고 소개해 주셨던 청취자께 감사드립니다. 분량은 좀 길고요. 느리지만 꾹꾹 눌러담은 감정 장면들을 천천히 의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극중에 나오는 아역이 너무 예뻐서 정말 혼났습니다. 움직임이나 표정 등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상당히 무렵했고요. 극중에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우는 모습이나 소리 등을 그대로 화면에 담았습니다. 이런게 좋더라구요. 제가 본 파도가 지나간 자리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로맨스 물이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베놈 이거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데뷔 백건 글부터 읽어보죠. 베놈 실망했습니다. 꽤나 그래도 보고 기분 나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 흐름이나 캐릭터 간 관계가 엉성하니 구식이기도 하고 리조트처럼 지어져있는 실험실만 현대적이지 요즘 작품이라 믿기 조금 힘들었습니다. 실험실을 배경으로 찍은 장면들은 뭔가 묘하게 한국 같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베놈 캐릭터도 초장부터 착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풍기는 게 힘 빠졌습니다. 그래도 귀엽긴 하더군요. 귀여워도 될 캐릭터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초춤과 숙주 상태의 생명체들의 외모는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다크해 보이고 몸은 또 엄청 좋습니다. 근육이 막 생기잖아요. 액션은 일부러 저러는 거네 싶을 정도로 필요 이상으로 거칠고 무식하게 보여주더군요. 나름의 재미를 있었습니다. 토마디 배우의 바이크 질주 장면은 쏙 시원 아니 좋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타고 싶네요. 미셸 윌리엄스 배우는 너무 예쁘게 나오더군요. 톰 하디 배우는 더 멋있어졌고요. 두 배우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속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둘다 너무 좋습니다. 미셸 윌리엄스 배우는 고작 그런 배역을 맡기는 많이 아까웠습니다. 그 배역은 그냥 여성 캐릭터 한 명 집어넣기 위한 추가한 인물 같았습니다. 여성 배우가 좀 소모적으로 썼나보군요. 한마디로 예고편을 굉장히 잘 뽑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고편을 가장 흥미롭게 보았네요. 오래 기다리기도 했고 기대도 많이 한 작품인데 아쉬웠습니다. 에나닉스 님이 소니의 마블 영화입니다. 마블의 마블 영화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캐릭터 구축이나 빌런 액션 등 뭐 하나 비교하면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킬링 타임 으로 보기에 적당한 영화네요. 토마디의 배역은 썩 잘 어울렸지만 러닝타임 때문인지 베넘과의 관계 설명이나 티격 티격 하는 장면이 많이 생략된 느낌이라 아쉬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불량을 상당 부분 삭제했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배우가 좀 많이 아쉬워 했다는 그런 기사였다고 생각하는데 기억하는데 쿠키 영상에서는 2편 빌런인 듯한 우디 헤럴슨 배우의 모습이 보이는데 검색을 안해보면 어떤 캐릭터인지 전혀 알지 못하겠더군요. 근래에 마블 캐릭터 영화치고는 상당히 대충 만든 듯한 느낌이 강한 영화였습니다. 베넘도 스파이더맨처럼 마블의 소를 타야 좀 더 매끈해지려나요. 그러네요. 소니가 만들어서 베넘 비교 음상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좀 두 분 다 아쉽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너의 결혼식 이거 비교 감상 해보죠. 제가 쓴 글입니다. 박보영 김영광 주영의 첫사랑 영화입니다. VOD가 나왔고 이석근 감독의 장편 데뷔작 인데 상당히 괜찮게 보았습니다.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멜로 환타지 물에 너무 매몰되지도 않으면서 현실적이고 성숙한 사랑관을 요즘 세대에 맞춰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김영광 배우가 누군지 잘 몰랐는데 2014년에 박보영 시랑 피끓는 청춘을 함께 찍기도 했네요. 그때는 조연이었는데 약 4년만에 주연으로 다시 둘이 만났습니다. 시대 배경이 2005년 쯤부터 시작합니다. 가장 탈레이싱 탈레이싱이나 양화 건축학 결혼 등에서 나오지 않았던 장면 대사들이 농도가 짙은 형태로 이 영화에서 나오게 됩니다. 초반에 남성 위치에서 성적 비속어난 농담들이 나옵니다. 음담 폐설 비슷한 느낌일까요? 솔직히 이 부분이 살짝 불편하긴 했습니다. 야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초반부터 첫사랑 환타지가 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첫사랑 하면 뭔가 순수하고 뭔가 좀 그런게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근데 그런 영화인데 초반에 야한 농담 하고 낄낄낄 거리고 이러니까 동성 친구들끼리 이런저런 음담 폐설 하면 놀아 음계 청춘의 한 페이지를 장식 하고 있지만 정작 첫사랑 영화에서 그런 대사들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라는 시대상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영화는 남자 주인공이 시선으로 장기되지만 건축학 여주를 여자 주인공을 타자화 시키는 정도는 매우 약합니다.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요. 여성이 시선으로 본 첫사랑 영화는 왜 안 나오느냐 라는 지적들이 건축학 개론에 여현 비판을 할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인생의 고비마다 우연이든 아니든 계속 만나게 되죠. 영화를 보면서 조금 부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첫사랑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다시 인연을 만들어 갈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인생을 꾸미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현실적인 무게감 때문에 남자 주인공이 점점 의기소침 해지는 모습들 취직도 잘 안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힘들어 하죠. 여자 주인공은 취직을 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 혹은 결핍 여자 주인공이 주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아버지와 완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지는 않지만 약간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한 말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자신의 엄마와 자기를 향해서 배신을 한 거기 때문에 남자 친구가 자신에 배신을 했다고 사실이든 오해든지 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기가 힘든 거죠. 짧지만 세밀하게 짚어지는 각 캐릭터의 내면과 심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캐릭터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비판만 할 수는 없더군요. 여러 장면들이 제 기억들이 겹쳐지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의 감정들도 비슷하고 개인적으로 꽤 몰입해서 보았습니다. 280만 정도 관객을 보았던데 이 정도면 납득이 되는 숫자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기억 하시는지 자 에나닉스 님도 이거 보셨네요. 너의 결혼식 자칭 너무 유치해지거나 너무 비어실적으로 흐를 수 있는 이야기가 나름 균형이 잘 잡혀 있던 영화였습니다. 물론 기시감 있는 스토리와 캐릭터가 등장하지만 새롭게 잘 버무려진 느낌이었고요. 아마 이 영화가 CG를 쓰지 않는 박보영 배우의 마지막 고등학생 연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김양강 배우의 연기와 캐릭터가 개인적으로 박보영 배우보다 최소한 이 영화에서는 더 좋게 느꼈습니다. 박보영 배우도 이제 나이가 고등학생 하기에는 너무 많이 먹었죠. 40대 아저씨 감성이 받아들이기에는 영화가 전체적으로 약간 말랑하긴 했지만 현실적인 견말은 특히 마음에 들었고요. 중간중간 꽁냥꽁냥한 장면들과 친구들과의 대화 등도 재미있었던 썩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날 데뷔 백건린도 이 영화 보셨네요. 옥수수에선 무료로 하루 풀어주길래 감상했습니다. 강신의 수다님과 에너아닉스님께서 좋게 평가해주신 게 생각나서요. 생각보다 꽤 재미나게 보았습니다. 나오는 휴대폰 기종을 보고 주인공들이 몇 년도 생기했구나 예측해 보았는데 딱 들어맞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저는 영화 속에 나오는 은어나 비속어도 귀엽고 정겹게 들리더군요. 김연강 배우가 귀엽게 말해서 그런 거였을까요? 그렇죠. 그 말씀 맞는 것 같네요. 저생기고 멋진 남성이 그렇게 귀엽게 말해주니까 기분 나쁘게 안 들렸던 게 아닌가. 김연강 배우는 생각보다 정말 학생같이 나와서 신기했습니다. 지나치게 순수하게 나오긴 했지만요. 대학생 이후의 모습이 오히려 더 어색해 보였어요. 박보영 배우는 솔직히 학생처럼 보이지 않아서 몰입이 좀 덜했네요. 그래도 몸은 정말 애기 같더군요. 학생 같더군요. 발도 조그맣고요. 박보영 배우가 조그마하죠. 정말. 이런 류의 영화는 공감하면 추억 대세김질 하면 보는 재미가 큰데 저는 딱히 크게 공감은 가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 재미나게 보았다면 오히려 좋은 작품이라는 증거가 되려나요. 그러네요. 개인적인 접점이 없는데도 영화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은 작품이라는 또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네. 너의 결혼시 비교감사 해보았고요. 에나한 뉴스님 써주신 평들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월 10일 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시대님.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낮 기온이 40도니 어쩌니 했는데 이제 추위 걱정을 해야 하네요. 2018년도 여름은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2019년 여름은 그렇게까지 더웠던 것 같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는 그리고 지금 올 겨울도 굉장히 따뜻하고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지구를 살립시다. 여러분 다운사이징 보셨네요. 사람을 축소하는 기술이 발명되고 소인 타운이 세계 곳곳에 건설되는데 힘든 현실을 타파하고자 소인의 길을 선택한 주인공 맷 데이먼이 소인 세계에서 겪는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초반부는 설정이 기발하고 극의 흐름도 재미있어 꽤 즐겁게 감상했는데 자신의 자산가치가 백배가 되는 소인국에서의 생활이라니 저도 혹하긴 하더라고요. 영화가 소인들의 모험이나 어떤 음모를 파헤치는 전형적인 헐리우드 스타일의 오락영화가 아닌 것도 신선했고요. 나름 전국 영화인지라 연기 잘하는 조연배우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크리스토프 왈츠 배우 연기가 인상적이더군요. 워낙 연기 잘하는 배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일 수 있는 돈많은 한량 캐릭터를 전형적이지 않게 잘 연기하더군요. 네 이게 바로 핵심이죠. 제가 어느 방송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뻔한 캐릭터를 뻔하지 않게 연기하는 거 근데 그게 자기적으로 느껴지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없게 연기하는 거 그게 바로 연기 잘하는 겁니다. 그걸 정말 자기화 시킨 거죠. 그 배우가 크리스토프 왈츠는 워낙 연기 잘하시니까 문제는 중후반부로 갈수록 영화가 심하게 늘어지더군요. 특히 노르웨이 소인마을로 여행을 떠나는 부분부터는 참 별로였습니다. 난데없는 세계 종말과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이 많이 뜬금없이 느껴지더군요.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소인이 되더라도 제 재산이 곱하기 100배가 된다면 불평 1도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크크크 그리고 저희가 녹음한 적도 있는 올리더 브레이브 미국 아리조나 주 산불 진화팀인 그레닛 마운틴 하시아 팀의 실화를 영화로 한 장품입니다. 사전정보가 없이 보다가 결말 부분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슬펐습니다. 영화가 전체적으로 좀 자영적이긴 한데요. 후방 지연만 하던 팀이 초기 진화 특공 대격인 하시아 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각자의 사연이 있는 대원들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등을 시간순으로 담담히 보여줍니다. 심지어 산불 진화 장면에서도 영화적 과장 없이 최대한 현실적으로 보여줘서 큰 스릴이나 긴박감은 영화 내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출이 결말과는 너무 잘 어울리더군요.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캐릭터에 좀 더 집중을 한 영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후반에 산불을 인물들이 만났을 때 인물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고통 당혹감 이런 것들이 관객에게 더 잘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미 캐릭터에 집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영화 좋은 영화입니다. 재난영화라기 보다는 드라마가 강조된 그런 영화죠. 호텔 아르테미스도 보셨네요. 범죄자들을 위한 병원이자 안식처인 아르테미스 호텔에서 일어나는 하룻밤을 그린 영화 설정은 참 흥미로운데 영화는 좀 별로입니다. 하나 위안거리는 나이를 먹었어도 여전히 연기 잘하시는 조디 퍼스터 배우를 실컷 볼 수 있다는 정도네요. 영화 설정이 조닉에서 나온 킬러 전용 호텔 비슷한데 이 영화가 성공했다면 조닉 크로스오버로 영화에 나와도 괜찮을 듯 싶다군요. 세계관을 공유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영화가 망해서 그럴 일은 없을 듯 합니다. 다행이네요. 조닉 은 조닉 으로도 지금 벅차죠. 러닝 타임이 90분 정도니까 그냥 할 것 없을 때 감성 해보시면 나쁠 것 같지 않네요. 그리고 이어서 암 수 살인 보고 써주셨는데요. 요건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엔호하닉스님 두 주연 배우들의 연기 좋고 영화도 섬짓하니 좋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이고 마지막 엔딩 신 자막에 나온 범인의 결말을 떠올리니 소름돋더군요. 엔딩은 약간 살인의 추억 분위기를 내려한 것 같은데 아주 살짝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 잔인하고 의도된 연출 없이도 영화 내내 긴장감이 흐르는데 두 주연 배우의 연기가 뛰어나서 그런듯합니다. 김윤석 배우는 늘 안정감이 있고 이번에도 잘 하시는 형사 역할 이라서 나무랄 꽃 없이 연기 하셨는데 정말 그러니요. 김윤석 배우는 형사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네. 왠지 느낌이 그러네요. 주지은 배우의 연기가 참 좋더군요. 동네 양아치 사이코패스 살인마 에다가 찌질함 까지 합쳐진 연기를 정말 소화해 낸 듯합니다. 공작 때부터 연기 잘하네 생각했는데 요새 물이 오른 듯 탑니다. 주지은 배우의 리듬감이 독특하죠. 배우 연기 리듬감이 독특합니다. 더 관객들에게 각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기만의 리듬감을 찾은 것 같아요. 영화 개봉전 유족들과 마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영화사 측의 명백한 잘못이라고 봅니다. 유족들에겐 굉장히 아픈 부분일텐데 영화 제작전에 미리 설명과 허락을 구하는 절차가 빠졌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영화가 이런 살인사건을 단순 오락령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나른 진중하게 다루고 있어서 유족들에게 다소나마 유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수지님도 보셨습니다. 10월 15일날 암수살인 피해자는 있지만 신고도 시체도 수사도 없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살인사건을 암수살인이라고 한답니다. 영화를 보기 전까지도 이 제목이 어떤 뜻일까 몰랐는데 영화 중간에 대사로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겠지만 이 단어를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런 제목을 쓰는 게 적절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 두명의 연기가 훌륭해서 둘의 연기로 영화 전체를 끌고 하는 느낌입니다. 김윤석 배우는 그냥 김윤석 배우 연기를 잘했고 주지훈 배우는 열심히 노력하며 연기하는 느낌 사이코패스 살인자와 형사와의 치밀한 싸움이 주 내용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처음에 자막이 나옵니다. 실화라는 게 더욱 충격이었네요. 마지막 엔딩에 두 줄의 자막이 더 나오는데 더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덧글로 요즘에는 너무 슬프거나 너무 잔인하거나 악역의 연기가 너무 센 영화들을 보면 보면서 좀 힘이 듭니다. 암수살인은 악역의 연기가 너무 세서 좀 힘들었네요. 저한테는 얼른 보헤미안 랩서디가 아이맥스에서 개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그러한 느낌이 들 때는 감정적으로 좀 부대끼는 그런 영화들이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는 그런 영화를 피하시는 게 맞죠. 괜히 영화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관객이 다양한 영화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또 어느 정도 해결되어야지만 혹은 영화 산업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아야만 관객이 다양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선택폭이 넓어질 수 있는 거겠죠. 순규롯바님도 보셨네요. 암수살인 진짜 오랜만에 한국 영화 중에 볼 만한 상업영화였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감독의 의도도 느껴지고 상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중후반부에 가서 좀 맥이 풀리는 느낌 때문에 크게 아쉽긴 했지만 이 정도 영화만 나와도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지훈의 연기를 보면 배우의 연기도 결국은 배역에 어떻게 어울리는지 그리고 감독이 어떻게 찍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말부의 해결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순규롯바님은 좀 쉽게 쉽게 풀리는 그런 부분만 빼먹고는 괜찮게 보신 것 같습니다. 11월 18일날 저도 보고 썼네요. 미리 땡겨와서 읽어보죠. 청취자분들이 한결같은 호평에 기대를 하고 보았습니다. 기대만큼 좋았고요. 좋은 영화 같습니다. 연출에 크게 무리해서 힘을 주는 느낌도 없었고 주지훈과 김윤석의 케미도 좋았습니다. 영화 총제작과 각본 동반작가로 곽경택 감독이 나오거든요. 영평상에서 각본상을 받기도 했고요. 그타신지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극피수사 영화 극피수사가 떠올랐습니다. 곽경택 감독이 김윤석, 유혜진과 함께 만든 영화였죠. 여기서도 김윤석씨가 형사로 나오죠. 저는 경찰이 멋진 활약을 펼친 영화를 좋아합니다. 경찰에게 크게 혜택을 입은 적도 없지만 경찰이 너무 무능하게 나오는 것은 너무 쉬운 아이디어 같거든요. 이 영화에서 경찰 김윤석이 훌륭한 이들을 해냅니다. 청취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 많은 경찰이라는 캐릭터가 배경으로서 작동하더군요.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이 캐릭터의 성격이나 극중 뉘앙스가 그랬습니다. 신선했고요.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는 자신이 타고 다니던 비싼 제네시스 자가용을 내다 판 것으로 생각되는데 택시를 타고 다니죠. 김윤석 경찰 캐릭터의 행동 동기를 좀 평면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바로 이 돈 많은 경찰이나 설정을 감안하고 봐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이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경찰이 좋아서 경찰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돈을 막 쓰고 혼자서 이런 어려운 사건을 하기로 하고 그런 거죠. 또 영화 후반 대세로 직접 언급하는 자신의 사명감이 이런 측면에서도 이해가 되는 거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탓인지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들더군요. 이야기도 꽤 좋았고요. 영화 추격자에서 허정우와 김윤석이 강대강 싸움이었다면 이 영화는 주지훈이 강한 캐릭터고 김윤석이 그걸 받아주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서도 수싸움과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죠. 주지훈이 교도소 접견 씬에서 김윤석에게 갑자기 반말을 하면서 화를 냈대 김윤석이 당황하거나 화를 폭발하지 않고 눈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대응하는 씬이 나옵니다. 미친나라는 대사만 하는데 김윤석씨의 연기 정말 좋더군요. 저는 영화 신세계에서 배우 최민식이 톤다운된 연기가 없었다면 그 영화는 어지러운 영화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편인데 이 영화 암수살인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지훈의 에너지를 김윤석이 잘 수렴해서 한 해의 작품으로 만들어 내더군요. 주지훈씨의 연기도 좋았는데 어느 한 씬에서 살짝 거슬리는 느낌 오버하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캐릭터를 사이코패스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냥 욕망에 충실한 몹쓸 놈인 거죠. 이렇게 욕망 혹은 복수, 돈, 과시욕 이런 것들에 찌든 악당이 더 현실적이고 훨씬 위험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위엔 많거든요. 이 캐릭터의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라 이 캐릭터의 첫 살인에서 마지막 살인까지 그 심리나 동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사이코라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상인도 아니지만요. 좋은 영화고요. 개봉 때 제가 봤다면 녹음을 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써놓았네요. 네, 암수살인 비교감상 해보았고요. 10월 16일날 데이비 백군님이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보셨네요. 어릴 때 비디오와 책으로 자주 보던 푸 이야기 실사화된다는 기사를 접하고 기대해보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걱정한 만큼은 아니었지만 좀 아쉬웠습니다. 캐릭터들이 많이 노세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외모나 목소리가 색깔이 너무 많이 바래서 떨어진 지 오래된 낙엽의 색깔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티거가 봉제인형도 나이가 드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오래된 낡은 모습을 표현하려 한 걸까요? 중년이 된 크리스토퍼 로빈에 걸맞게 말입니다. 내용은 자주 접할 수 있는 실링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주인공 크리스토퍼 로빈이 기숙학교를 가게 되면서 푸의 곁을 떠나게 된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로빈은 참전도 하고 일자리를 갖게 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죠. 그리고 40대의 나이에 접어들리게 되고요. 그러다 우연히 푸가 로빈이 있는 인간 세상으로 오게 되고 로빈도 푸의 세상으로 가게 되고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동심을 어느 정도 되찾고 푸는 언제나 그렇듯 명언을 몇 번 뱉어주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생각보다 자충우돌 재미난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고 옛 추억, 힐링의 분위기라서 아이들보다는 30세 이상 어른들이 더 좋아할 내용입니다. 전체 걸람가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좀 슬펐습니다. 쿡 집어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슬펐습니다. 제 지난 동심 가득했던 날들이 그리워서였을까요? 뭔가 좀 감정이입이 되셨던 게 아닐까요? 세월이 그만큼 많이 흘렀음에. 저는 이 영화보다는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는 책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알록달록하니 예쁜 그림이 줄을 이루고 진리 혹은 명언 같은 말들도 간단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봐도 좋고 10분, 15분 정도 만에 완독도 가능한 가벼운 듯하지만 묵직한 따뜻한 색입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써주신 것들 곰인형 나오는 다른 영화 패딩턴 저는 패딩턴이 훨씬 좋습니다. 저 미녀와 야수 실사 판도 실망할까봐 아직도 제대로 못 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제 인생 영화거든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정말 어릴 때 순수했던 순수한 집중력으로 정말 감명받아서 봤던 애니메이션이 진짜 엉뚱하게 리메이크 되거나 엉망진창으로 실사화되면 정말 그거 열받는 거죠. 덧글로 비프 관련 후기는 녹음 파일로 보내드려도 될까요? 글로 쓰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전부터 생각했는데 게시판에 음성으로 댓글 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보내주셔서 방송편으로 꾸려서 업데이트를 했었죠. 여러분 부산국제영화제 후기 데뷔 백곤님 목소리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긴 분량을 그때 녹음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은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글일까요? 앤완디스님 10월 16일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요새 방송이 뜸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10월달에 좀 많이 놀았나 보네요. 서버 비콘 보셨네요. 코엔 형제가 각본을 쓰고 조지 클루니가 감독을 한 작품입니다. 주연은 연기 잘하는 맷데이먼과 줄리언 무허이구요. 영화 분위기 독특하고 기대대로 주연 배우들 연기 좋은데 만든 이들의 이름값에 비하면 영화가 너무 평이합니다. 잠깐씩 코엔 형제 영화 특유의 기괴하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색깔이 묻어나오긴 하지만 그때뿐이고 이야기는 실제 상황 같은 제 연극에서 많이 보던 막장 스토리에 별 반전도 없습니다. 어쩌면 한국에 살면서 이런 막장 스토리를 너무 많이 접해서 무덤덤해진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코엔 형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들이 각본을 썼으니 한 번쯤 감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아역배우가 엄청 귀엽고 연기도 잘해서 이 녀석 보는 재미로 봐도 될 듯 합니다. 서버 비콘 그리고 아이 토니아 보셨네요. 과거 미국과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피겨스케이팅 선수 토니아 하딩이 동료였던 내시 캐리건을 폭행한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1990년 초중반 때의 일이라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도 기억이 나는 사건이었는데 영화를 보니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많이 다르더군요. 심지어 저는 영화 보기 전까지 토니아 하딩이 직접 내시 캐리건을 폭행한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당시 특이했던 동계올림픽 개최지 이름 릴레암메라 이것과 더불어 화제가 많이 됐었던 사건입니다. 철저하게 토니아 하딩과 하딩의 어머니 전 남편과 그 친구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영화가 진행돼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토니아 하딩에게 치근한 마음도 들게 되더군요. 실제로 불행한 가정환경과 비정상적인 어머니에게 커왔고 그에 따른 부장형으로 결국 괴상한 친구를 둔 이상한 남편을 만나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그녀의 행동이 정동화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마고로비 배우가 토니아 하딩으로 출연하고 어벤져스의 버키 세바스찬 스탠 배우가 남편으로 출연합니다. 연기가 다들 좋구요. DC와 마블이 만났군요. 그 밖에 괴상한 친구와 어머니 연기는 특히 더 훌륭합니다. 다만 영화가 좀 산만하고 결정적인 한방이 없어서 썩 재밌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토니아 하딩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 보셔도 괜찮을 정도였네요. 데이빗 백원님이 답글로 에너앤딕스님 요즘 제가 관심있는 영화 그리고 본 영화들 후기를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크크 이렇게 써주셨고 에너앤딕스님이 데이빗 백원님 덕분에 제가 좋은 영화 더 많이 알게 되는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렇게 청취자분들끼리 서로 영화 후기 보면서 영화 참고하고 또 자신이 좀 놓쳤던 그런 부분들 느낌들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바로 그 공간이 블로그에 있습니다. 블로그에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영어 후기들 요즘에 저도 잘 안 쓰고 있고 청취자분들도 연출은 좀 바쁘셔서 좀 뜸하셨는데 이제 2월달에는 이제 좀 여러분들 힘내셔서 블로그 찾아와 주시고 또 영화 후기들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1부 마치고요. 2부에서는 스타이즈 본 계획의 처음 이름을 지어준 날 너는 여기 없었다 등등의 영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10월달편 2부 녹음해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달편을 아직도 녹음하고 있습니다. 1부 녹음한 뒤에는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분을 녹음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습니다. 시청자 분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구요. 더 이상 피해 없이 이 사태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8일 날 스타이즈 본 제가 보고 썼는데요. 이거 비교 감상해 보겠습니다. 스타이즈 본은 제가 녹음도 했었죠. 브래드릭 쿠퍼가 연출을 맡고 남자 주인공도 맡고 여자 주인공은 가수 레이디 가가 저 뻔한 이야기로 흘러갔지만 그 감정의 농도에 흥미를 느껴서 선택했습니다. 역시 이야기보다는 이미지 음악 등에 더 끌렸구요. 마지막 장면에서는 좀 울컥했습니다. 북미 성적은 꽤 좋은 편인데 한국에서는 성적이 안 좋았죠. 데뷔 백곰 님이 답글로 10월 18일 날 보고 싶진 않지만 궁금한 작품이니 이렇게 써주셨네요. 레이디 가가 연기 잘하나요? 제일 궁금했던 점 브래드릭 쿠퍼가 생긴 것처럼 연출하나요? 비유적으로 써주셨고 일반 제작자들이나 감독들 같은 경우는 그 스타일을 작품의 전체적인 면을 보고서만 알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알거나 사생활을 캐는 게 아닌 이상 대부분 경우에서는요. 반면에 배우들은 아무래도 관객 입장에서 연기를 많이 접해 본 데이터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가끔씩 나오는 연출작을 보다 보면 그 배우만의 스타일이 작품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나더라구요. 저는 특히 조지 클로니의 생긴대로 연출하는 그 느낌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어... 이미 뭐 많은 분들 이 영화 보셨겠지만 레이디 가가 연기 준수하게 했고 또 브래드 힐 쿠포도 말끔하게 말끔하게 약간 좀 네 적합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연출을 보여줬죠. 그 퀸 전기 영화가 있었잖아요.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데 거기 보면 콘서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스타이즈본에도 콘서트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분도 써주셨나 모르겠는데 어... 두 영화의 콘서트 장면을 비교하면 스타이즈본의 콘서트 장면이 훨씬 좋았습니다. 더 현장감이 느껴졌고 좀 신선한 카메라 모습도 보여줬고 덧글로 강신의 수다님과 애청자분들 혹시 영화 관련 굿즈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에 비프 굿즈로 나온 신의필 배지 영화 학도 배지 모더레이터 배지가 맘에 들더라고요. 그 중 한두 개는 사고 싶은데 뭔가 돈 낭비 인 것 같아서 계속 생각만 하고 있네요. 네 이럴 땐 사는 겁니다. 살까 말까 할 때는 사는 거예요. 안 사고 후회하는 것보다 사고 후회하는 게 조금 더 그래도 낫지 않나 사셨나요? 벌써 뭐 2018년 10월이니까 너무 뒤늦게 제가 여쭤보겠네요. 네 스타이즈본 데이빗 백곤맨도 25일 날 보셨네요. 좋은 영화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음악 영화이자 로맨스 영화인데 두 장르의 성격 모두 다 잘 그리고 호감 가게끔 보여주더라고요. 박평식 평론가의 한줄평이 딱 맞다고 생각됩니다. 감독 브래들리 쿠퍼에게 신뢰를 영화 중후반부 지금부터 조금 연출과 이야기가 평이해진다 싶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와 하게 만드는 전반부를 적당히 중화시켜서 전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준 것 같기도 하고요. 갖고 싶은 OST 그리고 레이디 가가의 안정적인 배우 데뷔 브래들리 쿠퍼의 멋진 감독 데뷔 그리고 출연하는 강아지 그 강아지가 저를 좋아하면 좋겠습니다. 저 스타이즈 본 OST 중에서 셀로우 가사 다 외웠습니다. 특히 2절 레이디 가가 파트의 가사가 좋아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OST 노래들이 전부 다 좋고요. 락 계열의 음악을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좋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노래들이 다 감성적으로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청취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또 구입하시면 되겠죠. 음원을 제가 11월 25일날 제 감상을 했네요. VOG로 다시 보았습니다. 극장에서 볼 때는 워낙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여서 별 가뭄이 없었는데 가뭄이 없었는데 녹음을 했었네. 이번에 다시 보면서 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방송편이 꽤 아쉽더군요. 캐릭터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네요. 첫번째 봤을 때는 가뭄이 없는 상태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제대로 녹음을 못했었군요. 캐릭터 관계를 좀 더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좀 써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남자 주인공과 그 형 관계에서 방송편 페이지에도 제가 글로 부연해놨지만 꿈이라고 한글 번역된 것의 원 대사가 보이스였습니다. 목소리죠. 이게 영화 두번에 걸쳐 나오죠. 극중에. 그때 나오는 둘의 대사를 통해서 이 형과 남자 주인공의 관계를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형이 먼저 가수 꿈을 꾸었고 남자 주인공은 그에 맞는 곡을 주었다가 남자 주인공이 형의 음색으로 자신의 곡을 불러서 데뷔를 하게 되고 더 큰 성공을 한 거 아닌가. 형 입장에서는 동생이 밉지만 나를 제끼고 원래 나를 도와주다가 내 음색을 따라하고 따라하고 그러니까 뭐 창법이나 이런 거겠죠. 더 성공했으니까 동생이 밉지만 아들 같은 동생을 방치할 수 없기에 나이 차이가 꽤 났죠. 매니저 역할도 하고 술주정 드치다거리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앙금이 계속 쌓이고 있었고 이 상태에서 형이 잠시 남자 주인공을 떠났다가 남자 주인공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다시 보게 됩니다. 이때 남자 주인공이 형의 목소리를 뺏어서 미안해. 아버지가 아니라 형을 닮고 싶었어 라고 고백을 하죠. 한글에서는 이걸 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형의 목소리 보이스 이거를 형이 꿈을 뺏어서 미안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조금 그렇죠. 아무튼 그런 고백을 하고 형은 눈물을 머금고 차를 후진하는 그런 장면이 딱 나오죠. 거기서 질질 끌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좀 상태가 안 좋은 아버지였죠.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형을 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랬던 거죠. 이런 감정선을 설명했어야 됐는데 방송편에서 여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과 그 아버지 관계도 좀 더 알 수 있겠더군요.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도 가수 꿈이 있었더랬습니다. 다 꿈들이 가수예요. 그 가수 시나트라보다 자신이 더 잘 될 수 있었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딸인 레이디 가가가 가수 활동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자 네가 무슨 가수를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도 안 됐는데 네가 될 수 있겠어 그런 심포죠. 나쁜 심포. 대신에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초대를 받았을 때 여자 주인공은 망설이지만 아버지는 적극 권유하죠. 여주의 감정보다는 가수로 성공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미련까지 작동한 대리만족 그런 심리 때문일 거라 생각도 됩니다만 아버지로서 딸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이러한 경우들이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송편에서 더 설명했으면 좀 더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을까. 요즘에는 극장에서 영화를 집중해서 보질 못하겠습니다. VOD가 더 편합니다. 극장에서 빵빵한 음향 시설로 들었을 때보다 VOD로 음악을 들으니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써놨네요. VOD 감상에 최적화된 강신의 수다 방송이고요. 자 데뷔 백곤님과 제가 본 스타이즈 본 이었고요. 방송편도 있으니깐요. 청취 아직 못하신 분들 영화 보시고 방송청취 해주시면 되겠네요. N.I.닉스님이 10월 19일날 써주셨습니다. 개에게 처음 이름을 지어준 날 일본 영화인데 다큐와 극영화를 짬뽕시킨 특이한 형식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게 그렇게 신선하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영화는 반려견 반려묘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들에 대한 예쁜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을 애견 애묘인들이 마딱들기 꺼리는 어두운 부분을 얘기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반려동물들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마주 보아야 뭔가 더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돈벌이를 위해서 작은 철창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출산을 반복하는 강아지 공장의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와 출산만을 위해서 생존하는 거죠? 어우 끔찍하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진짜 이게 일본 영화이지만 한국의 사정도 나을 게 없어서 저도 퍼기나 공감을 하며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심지어 나름 동물복지 국가라는 일본도 저런데 한국이야 뭐 더하면 더하겠지요. 품전견이 더 뛰어난 개라는 편견이 있었던 저 자신도 반성하게 되었고 나중에 혹시라도 개를 기르게 된다면 꼭 유기견을 입양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일본에서 매년 안락사되는 고양이의 99%가 갓 태어난 새끼라고 하더군요. 태어나자마자 안락사 시킨다. 그래서 차라리 중성화 수술을 선택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면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상당히 마음에 고쳤습니다. 이미 태어난 생명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 대사인가 봅니다. 또한 개는 주인을 선택하지 못한다. 오로지 주인만이 개를 선택한다. 대사도 자주 나옵니다. 맞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행위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 진다는 의미 이겠죠. 저도 이번에 강아지를 두고 왔는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아니면 함께하고자 하는 분들은 필수로 봐야 할 영화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패스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옆집 강아지가 짖는 바람에 한 1년 반 동안 굉장히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막 짖어요. 그거를 주인이 통제를 못하고 또 주인이 있는 동안에는 짖지 않으니까 개들이 개들이 막 불안하고 그러니까 바깥에 사람이 다니거나 건물 복도에 사람이 다니는 발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짖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근처에서 조그만 강아지 이긴 했지만 놀이터 에서 아이들도 같이 놀잖아요. 강아지가 목줄을 안 했더라구요. 강아지가 막 짖으면서 조그만 아이한테 다가가서 거의 물으려고 하고 애가 놀라가지고 튕겨나가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냥 그 주인이 미안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별다른 조치를 안 하더라구요. 이러한 모습들이 더 반려동물을 혹은 반려동물을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들을 실제로 많이 버리잖아요. 그렇게 유별나게 키워놓고서는 버리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니까 이런 것들이 더더욱 인식을 나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TV를 보니까 독일 쪽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반려동물 입양이나 함께 사는 것 관리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표현을 쓰려면 선을 넘지 않는 거죠.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만한 선을 넘지 않는 거고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주인과 동물 사이에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부족하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거리에 보면 동물 강아지나 고양이들 파는 그런 가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쇼윈도에 조그만 케이지 속에서 형광등 불 들어오는 24시간 불 들어오는 그런 곳에 갇혀서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 굉장히 저는 슬프고 무섭더라고요. 저런 곳에서 동물을 구매하고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동물들에게 좋은 건가 동물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가 그런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중성화 수술 얘기도 써주셨는데 이게 암컷인가 수컷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발전기가 있잖아요. 동물들 같은 경우 그럴 때 그걸 해소시켜주지 못하면 굉장히 괴로워 한다는 그런 것도 제가 듣긴 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글을 써주셨네요. 영화 개익의 처음 이름을 지어준 날 보셨고 또 이어서 오션스 에잇 보셨네요. 할리우드 탑 여배우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글쎄요. 제가 오션스 시리즈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오션스 에잇은 좀 무리라는 느낌이네요. 설정도 억지스럽고 도둑질 하는 과정도 전편에 비하면 매끄럽지 못한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반전만이 살 길이다 라는 식으로 왜 이리 반전에 집착을 하는지 그리고 이전 작품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전 작품들 기억이 잘 안 나서 뭐지 그게 누구지 하면서 보느라 힘들기도 했고요. 그냥 앤 헬서 웨이 얼빵한 연기 보는 맛 으로 끝까지 감성 했네요. 크크 아 앤 헬서 웨이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오션스 시리즈가 연맹 하는 건 실수입니다. 그만 만드세요. 쏟아버 감독님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 공간에서 언젠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 한데요. 이 오션스 시리즈가 제게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시리즈의 첫 영화인 오션스 11을 한국이 아닌 인도에서 감상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1월 제가 대학생 일때 인도에 약 한달간 있었는데 제 생의 첫 해외여행 이었고 당연히 외국에서 처음 본 영화가 바로 오션스 11 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자막도 없이 영화 대사만 으로 감상 했으니 정확한 내용 파악 이야 당연히 안되고요. 그냥 당시 극장과 관객의 분위기가 너무 재미있어 아직까지도 기억이 또렷이 납니다. 일단 좌석번호 이런건 아예 없으니 아무 자리는 앉는 거였고 의자나 스크린 상태는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무렵인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 한국 극장 상태와 비슷했습니다. 스크린은 때가 아니 타 얼룩이 여기저기 있고 소리는 많이 울리고요. 의자는 목바지는 당연히 없고 앞자리 와의 고저차가 거의 없어서 앞사람 머리가 화면을 많이 가리는 그런 의자 였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2002년 당시에 받아들 했죠. 무엇보다 앞건인 것은 관객들의 모습입니다. 무슨 축제라도 하는 듯 영화를 보는 모든 이들이 웃는 표정이고 영화에서 웃긴 장면 이나 대사가 나오면 영화관이 떠나가라 웃어대더군요. 또 줄리아 로버츠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여기저기서 환호의 휘파람 불고 난리도 아니었고요. 영락없는 시네마 천국의 한 장면 이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영화를 보니 영화의 내용을 다 몰라도 영화가 재미있어지더군요. 영화가 반쯤 상영하면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도 있었고요. 여러모로 신선하면서도 유쾌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본 적이 몇 번 안 되는데요. 예전에 필리핀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거기서 미션 인파서블 1편을 왔습니다. 물론 그때 영어를 잘 못했을 때고 대사 이런거 전혀 못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건 대사를 몰라도 영화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화면 전달력이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미션 인파서블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영화들은 잘 기억을 못하고 내용을 오히려 대사를 못 들었던 1편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영화관에서 함께 다른 관객들과 즐거워 하고 슬퍼 할 때 같이 울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극장에서 감상하는 좋은 점이겠죠. 제가 아까 VOD VOD가 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자 에너닉스님 오션스8 감상하셨고요. 너는 여기에 없었다. 이거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순규로 오빠 님이 2018년 10월 21일날 써주셨네요. 정신적으로 불완전한 남성과 어린 여자 아이의 구도는 흔하디 흔한 그림이긴 합니다. 그걸로 어떤 영화를 만드냐가 다르겠죠. 자살을 원하지만 특정한 이유 때문에 자살을 하지 못하는 남자 킬러와 그 이유에 집중하다 보면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에 감탄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무슨 말을 하는건지 난해한 듯 하지만 그냥 주연 배우의 감정 변화에만 집중하면 그리 어려운 영화는 아닐겁니다. 11월 8일에 에너닉스님이 써주셨는데 땡겨와서 읽어보죠. 너는 여기에 없었다. 전직 군인이자 CIA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은 살인청부 업자인 주인공이 한 사건을 맞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저 그런 액션 영화가 절대 아니죠. 주인공은 어렸을 적 학대와 나쁜 기억에 대한 트라우마로 늘 자살을 꿈꾸으며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살고 있고 잔인한 장면은 물론 아동 성애에 관한 관한 이야기가 줄을 이루는 어두운 영화입니다. 어둡지만 굉장히 강렬하구요. 주연은 화킹 피닉스인데 이 영화로 깐느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베니스 베를린 아카데미 골든 글러브 등 모든 화킹 피닉스는 정말 로버트 드니로 급의 배우가 된 것 같습니다. 부디 로버트 드니로 배우님 처럼 나이 많이 먹어서 까지 연기 생활 오래 오래 했으면 좋겠네요. 영화 좋고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강신혜님 좋아하시는 90분 영화 이기도 하구요. 아 이게 90분 영화 였군요. 그리고 감독이 누군지 모르고 봤는데 검색해보니 린 램지 라는 분 이더군요. 영화의 감독이 여성일거라고 는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제 1은 선입견에 반성하는 중입니다. 심지어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도 있는데 말이죠. 강신혜님 혹시 이 영화 보시면 결말 부분 어떻게 해석 하셨는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일러라 자세히 말씀은 못드리지만 약간 인셉션 같은게 있어서 해석에 따라 해피엔딩 이 될 수도 새드 엔딩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해피 쪽 이었습니다. 제가 11월 10일날 보고 썼네요. 미리 땡겨서 읽어보죠. 너는 여기 없었다. 왜 저런 제목일까? 이 영화란 무슨 연관이 있는건지 도통 몰랐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에야 살짝 감이 오네요. 남자 주인공의 소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감독은 결말에 이것을 환타지로 실현시켜주죠. 제 나름의 결말 해석을 스폴러 없이 써볼게요. 라고 해놓고 굉장히 길게 써놨네요. 한번 읽어보죠. 남자 주인공은 수많은 자해 자살 신용을 합니다. 어느 장면에서는 다리 위를 걷다가 사라지는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강에 뛰어들고 싶은 심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그런 시도 신용 을 폭력을 경험한 충격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밑에 다시 적고요. 여하튼 결말의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고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고 맙니다. 그 전 대사에서 상대 소녀가 가고 싶은 곳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잠시 자리를 떠나죠. 이에 남자 주인공은 눈물을 흘리고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죠. 머무를 곳도 갈 수 있는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 이후에야 그는 스스로를 버리는 선택을 감행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폭력에 충격에 시달리던 남자 주인공을 구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절망의 나락일 수도 있겠죠. 감독은 이 둘을 묘하게 섞어 함께 보여줍니다. 시공간을 달리하는 듯한 연출을 통해서 재밌는 건 이때 주변 사람들에게 피가 튀는데 아랑곳 하지 않죠? 철저한 고립 혹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네가 피를 치기는 상처를 입었든지 안았든지 난 상관없다는 거죠. 주위 세상은 주인공을 상관하지 않았고 신경 쓰지도 않았고 그런 거죠. 엄청나게 고독한 거죠. 여튼 이런 연출 때문에 관객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이 결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 영화의 결말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올드보이 식으로 해석하느냐 인셉션 식으로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해피 새드 엔딩으로 갈릴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 해석이 또 갈릴 수 있지만 올드보이는 인물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낫죠. 그의 감정 소망 욕망 희생 그리고 사랑 인셉션은 놀란 감독의 약점대로 감정보다는 논리적 판단에 의한 해석이 더 좋죠.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거 다시 영화 너는 여기 없었다로 돌아와서 저는 제일 마지막 장면 남자 주인공과 소녀가 재회하는 장면은 환타지 즉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보여준 감정선이 개연선이 깨지거든요. 소녀가 그 장면에서 그렇게 웃을 수가 없죠. 영화 내내 나온 폭력의 트라우마가 결말에서 완전히 종결되는 꿈을 꾼 뒤에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소녀의 웃음을 맞게 됩니다. 만약 이 장면이 가짜라면 그 전에 나왔던 피 튀는 장면은 해피일까 세데릴까 개인적으로 저는 세데데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그렇게 괴롭히던 트라우마를 겪지 않아도 된 해피이겠으나 그 감정선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그 감정선은 절망 그리고 그 행동도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목대로 너는 여기에 없었다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셈이죠. 너는 여기에 없다. 혹은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여기에 없었다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인생 충격 경험 고통 고독 이런 것들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없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말살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그 기억도 사라질 테니까. 같은 배우가 연기한 조커하고도 비교할 수 있겠네요. 조커 같은 경우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냥 이 세상 자체가 하나의 쇼고 장난일 뿐이야. 내가 거기 힘들게 맞춰왔기 때문에 내가 힘든 감정을 느꼈던 거지 내가 거기에 맞춰주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게 되면 나는 힘들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조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그런 감정도 느끼지 않죠. 그런데 이 영화 너는 여기 없었다 에서는 그 충격 혹은 원인 그것을 외부로 돌리지 않고 자꾸 내부로 감싸 안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존재 자체가 문제구나 이렇게 되어버린 게 아닌가. 자 그리고 뭐 가정폭력 국가폭력 공권력 폭력에 대해서 쭉 제가 써놨는데요. 네 이건 너무 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장면 남자 주인공과 어머니와 안경에 얽힌 장면 둘입니다. 영화 초반 남자 주인공이 밤늦게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자는 척하고 남자 주인공은 어머니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겨주죠. 이어 자는 척했던 어머니가 아들을 놀리는 장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후반에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있고 아들인 남자 주인공은 어머니의 안경을 벗기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미 관객이 이전에 봤던 그런 유머스러운 장난이 섞인 장면을 동일하게 가다가 장면의 끝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더 좀 슬프고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제 취향은 아니었고요. 이야기를 중시하는 저는 남자 주인공의 심리가 너무 과도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간단한 줄거리임에도 사실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마음 편하지 않았고요. 심리 표현 장면이 과도해서 점점 흥미가 반가움 했거든요. 영화 초반은 정말 지루했고요. 이 심리 장면들에 다른 장미적 색채가 더 입혀졌다면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데뷔 백곰님도 11월 24일 알고 보셨네요. 음악 영화가 아닌 영화 중에서 음악이 좋은 영화 오랜만입니다. 비록 후반 들어서는 지겨워지긴 했지만요.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긴 한데 4시간 들여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작품이었는데 상흔과 환몽 고순을 설명하지 않는다 박평식 평론가의 한둘평을 보고 꽂혀서 결국 보았습니다. 평소에도 박평식 평론가의 평 마음에 드는 게 많더라고요. 크크 고순을 설명하지 않는다 정말 공감 100배 맞는 말 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작품이 합당한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다 주인공의 내면이 궁금하지 않다 얼른 끝나 줬으면 좋겠다 보기 좋고 적당히 우아하게 잘 만든 작품인 것 같긴 한데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럴싸해 보이도록 짜깁기 한 것 같다는 강한 인상 차라리 약간의 활자를 곁들인 화보로 만들었다면 더 멋질 뻔했다 장면 장면 주인공의 심리를 보여주려고 하다보니까 뭔가 과도하게 장면 장면에 몰빵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보니 이런 평가도 하신 것 같고 화학킹 피닉스 배우는 연기를 상당히 잘하지만 여전히 매니악한 분위기가 있어서 약간의 거부감과 거리감이 든다 눈빛이 크리스찬 베일 그리고 다니엘 데인 루이스도 이렇게 써주셨고 이 작품이 작품이 15세 작품이 15세 작품이 15세 영화 드라이브 다시 보고싶다 드라이브는 영화도 좋고 내 스타일에도 딱 부합하는데 2011년 작품 칸에서 좋아할 칸에서 좋아할 만하네 플러스 대다수 영화 평론가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네 이렇게 써주셨고 그냥 궁금하지 않은 누군가의 불안정한 영혼의 내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유구한 병력을 가진 불면증 환자인데 요 몇 달 할 일도 많고 해서 거의 자지 않으며 생활하고 있거든요 제 머릿속도 저런 느낌이 내용은 덜 하드코어하지만요 잠잘 자는 것은 정말 인생 최고의 보입니다 네 그러네요 저도 좀 예민한 편이라서 잠자리에 누운 다음에 한참 뒤척이다가 이렇게 잠이 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늦자마자 잠이 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뭐 짧게 잠을 자도 뭐 5시간 정도만 잠을 자도 피곤이 싹 풀리는 거죠 깊게 수면하시니까 네 정말 부럽네요 네 저와 데이비 배꼽님은 조금 아쉽게 보았지만 에노야닉스님과 순길오빠님은 좋게 평가하신 너는 여기 없었다 이고요 퍼스트맨도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순길오빠님이 용산 아이맥스 어렵게 예매해서 보고 왔습니다 이 감독이 영화를 볼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영화 위플레시를 봤을 때 느꼈던 광기 라라랜드 때는 그 광기를 제거했고 퍼스트맨 때는 거기서 화려함 기교 까지 빼버렸습니다 라라랜드를 만들기에 돈이 부족해서 위플레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감독이 진짜 만들고 싶은건 아직 더 많이 남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영상면에서는 화질이 약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게 찍어서 과거에 찍은 영상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후반에 나오는 아이맥스 필름 부분이 더 극적으로 다가왔고 영화의 이야기보다는 배우의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부분도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루하다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약간 상영시간을 압축하는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내일 4DX로 한번 더 볼 생각입니다 흔들리는 장면이 많아서 아이맥스보다는 4DX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라고 써주시고 10월 21일날 4DX 감상 후기 써주셨네요 4DX가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 감상에 더 좋았습니다 워낙 흔들리는 장면이 많아서 우주의 무중력을 약간이나마 느낄 수 있고 다시 보면서 생각한건 영화에서 광기와 화려함을 뺐다기보다는 철저하게 숨겼다고 하는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보니까 닐 암스트롱의 광기가 보이더군요 라이안 고슬링의 우울한 얼굴이 잘 숨겨주고 있긴 하지만 위플래시의 광기가 띈게 없었다면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독이 지금 차기작을 확정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트위터로 오늘 본 것 같네요 과거 그런 할리우드 관련한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타렌트노 감독의 원성오프라타임 인 할리우드와 좀 비슷한 괴를 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라라랜드가 워낙 옛날 향수를 자극한다는 그런 평가도 있었어가지고 이번에도 아마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에나아닉스님이 10월 22일날 보고 써주셨네요 저도 감상했습니다 저도 순귤오빠님처럼 아주 좋게 감상했구요 감독의 전작들이 괜히 나온게 아니라는걸 보여주는 작품이었고 한층 더 성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영화 보면서 마치 스티먼 스필버그 감독님의 영화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를 섞어놓은 듯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서재일 감독이 이 감독들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하긴 헐리우드 젊은 감독들은 다 이 감독들 영향을 안 받았을 리가 없긴 하겠죠 크크 중요한 것은 이 과장들의 영향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만의 작품세계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고작 세 작품만에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85년생 감독이라니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영화는 기존 우리가 보아왔던 특히 우주영화 좋아하는 제가 보아왔던 수많은 우주영화들과는 그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나마 비슷하다 할만한 영화는 아폴로 13 정도일까요 철저히 닐 암스트롱의 1인칭 시점에서 거의 모든 장면이 보여집니다 이런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 이외의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 물론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의 부인이 비중 높게 등장하긴 하지만 이런 모든 외부의 인물과 사건이 결국 모두 주인공인 닐 암스트롱을 설명하기 위한 부가장치로 느껴질 만큼 이 영화는 오롯이 주인공 닐 암스트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출이 분명히 호불호를 부를 게 뻔하겠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신선하고 좋게 느껴졌습니다 주연인 라이언 코슬링 연기인 눈빛 너무 좋았고 음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 베스트로 뽑을만한 영화였고 앞으로 한국에서 언제 개봉할지 모르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님의 연출 겸 주연작인 더 뮬이 기대보다 별로라면 퍼스트맨이 저에겐 올해 최고의 영화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이 감독의 차기작이 기대가 되네요 네 데이비 백검님도 보고 써주셨네요 퍼스트맨 적당한 영화네요 전반적으로 준수하게 혹은 잘 만들긴 했으나 딱히 끌리는 매력 포인트가 없는 작품 이었습니다 제가 끌려 하지 않는 기법들을 줌우기로 썼더군요 일부러 90년대 홈비디오 같은 느낌으로 찍고 핸드 헬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약간 흔들리는 느낌 들면서 이렇게 찍는 거죠 그리고 줌 인 줌 아웃을 확확 당기고 떨어지는 해상도 플러스 따스한 분위기 자기 주장이 강한 관객들이 능동적으로 느낄 틈을 주지 않고 재빠르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백약 음악을 깔고요 데미안 셔젤 저는 이 뿜어낼 뿜어낼 있지만 나는 절제미를 보여주 겠다 이것이 나의 고단수 수법 이다 혹은 한번 더 꼬아서 그러나 내가 마냥 절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흘려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할 것이다 라는 느낌의 누른 듯한 연출을 뭔가 눌러서 한다는 연출을 한다는 것이 티가 나는 게 별로 였습니다 적당한 비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충분히 잘난 사람이 구태여 본인 입으로 자신을 선전하는 모습을 볼 때와 흡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극중인 닐 암스트롱도 비슷한 분위기를 뿜어내죠 거기에다 적당히 미친 모습을 더한 미국 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닐 암스트롱을 영웅시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작품에서 그게 아니라 본인의 일에 미친 사람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행동이나 눈빛이 조금 가있다는 게 느껴지실 어림은 됐다 안됐다 왔다갔다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집중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라이언 고슬링이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착하고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고 자기만의 생각이 진하며 항상 무언가를 감내하고 있는 듯한 얼핏 따스해 보이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쓸쓸함이 느껴지는 눈빛이 위를 다했죠 위에 에나이닉스 님께서도 잡아주셨는데 스티븐 스필버그의 낌새가 살짝 느껴지더라구요 함께 언급해주신 크리스토버 놀란 감독 느낌도 생각해보니 조금 낫구요 소셀 감독이 조금 더 나이 들면 놀란 감독 처럼 진화 하는 건 아닐까요 걱정이 되네요 저는 놀란 감독 연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크크 노래 좋습니다 영화는 안보시더라도 노래는 들어보시길 리드미컬 하니 훅도 외우기 쉽고 말하고자 하는 그분들도 꽤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이때까지 데미안 소셀 감독 연출작 중 가장 별로 였습니다 가장 별로 느낀 장품 이 이정도의 완성도 를 가졌다는 게 대단하긴 하네요 저는 2d 일반 상영관에서 보았는데 보고나서 굳이 아이맥스로 감상할 필요성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4dx로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 속 그들은 생사와 대의가 걸려있는 총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인데 나는 안락하고 평온하게 극장에서 앉아본다는 그 기분 전 처음 느껴보는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퍼스트맨과 초점을 맞춘 부분이 달라서 비교가 힘든 작품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비티가 딱 좋더라구요 영화 감상에는 썩 좋지 못한 환경인 비행기 안에서 헤드폰 끼고 감상했는데도 감동의 도가니 였답니다 그래비티는 좀더 장르적 재미가 가미가 되어 있죠 우주 재난 SF 감정전달은 조금 과하다 싶은 클로즈업 흔들리는 카메라 주인공의 눈빛과 몸짓 약간의 대사 자잘한 소품의 활용으로 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로 표현된 결과물이 아쉬웠습니다 한 개인의 인물에 집중하는 듯 하지만 충분히 깊이 표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박의 속껍질 그 하얀 부분 정도의 어정쩡한 느낌이랄까요 빨간색 까지는 못간거죠 불만한 겉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육을 빨간색 드러내놓은 것도 아닌 답글로 에노에닉스 님이 데뷔 백군님 말씀에 수긍이 많이 가네요 그래도 이번 영화는 이렇게 만들 거야 하고서 작정하고 만들더라도 정작 그런 결과물을 실제로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생각대로 만들어내는 셔젤 감독의 능력만큼은 인정해 해줘야 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셔젤 감독인 나이 먹을수록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님처럼 되었음 싶긴 하구요 데이비 백군님 답글로 에노에닉스 님 맞습니다 뛰어난 감독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능력있고 재능있는 연출자라는 사실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야 가능한 비판드리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정말 좋아하시나 봅니다 배우보다는 감독으로 더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에노에닉스 님이 이스트우드 감독님은 황야의 무읍자 때부터 너무 멋있게 생겨서 좋아했는데 감독을 겸하면서부터 더욱 좋아졌습니다 밀리언달러 베이비 그랜토리노 두 작품 때문에 특히 더 존경하게 되었고 신작인 더뮤울이 마지막 연기작품이 될거라 하셔서 설레기도 아쉽기도 합니다 1930년생 이시니 뭐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하죠 와 지금 녹음하는 때가 2020년인데 조금만 더 살아계시면 근 100년을 사시는 거네요 퍼스트맨 비교감상 해봤고요 앞에 두 분은 좋게 보셨고 매우 훌륭하게 보셨고 데이비 백호님은 좀 아쉽게 보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봤는데요 이거 제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영화예요 이거는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릴라 암스트롱이 무슨 고뇌를 했는지 궁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임을 처음부터 분위기로 몰아가서 보여주는 느낌 이런 것들이 좀 그랬고 러닝타임 내내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동호 반복 하는 느낌도 들고 이야기 전개가 새롭게 안되고 이런 느낌 이라서 저는 좀 재미없게 보긴 했었습니다 자 퍼스트맨 비교감상 이었고요 앤오아닉스님이 미스백 보셨네요 영화의 주제가 좋음을 떠나서 영화가 참 올드합니다 기시감 쩔고 한지민 배우의 연기가 칭송받던데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이런 센 역할은 누가 연기하던지 어느 정도 이상만 해내면 인생 연기니 역대급이니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라서요 그렇다고 연기가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요 퍼스트맨 감상 후 연달아 감상에서 더 그랬는지 몰라도 영화 중간에 그냥 나갈까 고민도 간만에 들더군요 그리고 아동폭력을 저지르는 인간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묘사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영화에서는 누구라도 금방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한눈에도 비정상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는 게 아쉽더군요 주연도 악역도 너무 전형적이고 연출도 전형적인 11번째쯤 우려내고 있는 사골국 같은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 미쓰백이 일반적으로는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한지민씨도 이 영화로 주연상을 탔죠 그리고 그리고 여성서사 영화 그런 흐름에 있어서도 꽤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너아닉스님은 매우 아쉽게 보신 것 같고요 제가 주신 것처럼 영화에 보면 아동폭력을 저지르는 부부인가요? 커플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내 역할을 하신 분이 정말 연기 잘했는데 약간 좀 상태가 안정으로 나오죠 그런데 우리 실제로 아동폭력이 혹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집들을 보면 물론 자세히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마시간 사람들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부모들 그런 쪽에서 아동학대 아동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주변에서 알기가 힘든 거죠 네 미스백이었고요 이어서 계속 에너아닉스님이 워킹데드 나잇을 보고 써셨네요 프랑스에서 제작되었지만 영어로 대사가 나오는 좀비물입니다 원제인은 더 나잇 이츠 더 월드 인데 미드 워킹데드의 인기를 빌려보고자 한 수입사의 꼼수로 이상한 산마이 제목의 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목과 달리 영화는 좀비임을 치고 무척이나 진지합니다 프랑스 영화 특유의 감성과 진지함이 묻어난다고나 할까요 따라서 중반부는 매우 지루할 수 있습니다 미드 워킹데드처럼 좀비로 출연해서 대사 한마디 대사 한마디 없이 눈치 눈치 몸진 연기를 시전 하시는데 그거 보는 재미도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도 시즌 1 2 초반에 초반에는 볼만 했는데 시즌 1 2 모든 캐릭터의 사연들을 다 하나씩 시간을 끌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전체 서사 전체 서사 흐름이 굉장히 느려지는 거죠 축축 늘어지고 미국 드라마 시즌즈가 그런 단점들이 자주 보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조해서 한국 드라마는 전개가 빠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서구권 시청자들이 대조하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데뷔 백호님이 10월 27일 날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보셨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았습니다 제 스타일 이어서요 크크크 영화 보는 중간중간 손목시계를 많이 보는 편인데 이번엔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답니다 남녀 주인공과 친한 친구들의 톤앤매너 사고방식과 표현방식이 저와 꽤나 흡사하더군요 제가 크레이지 리치 하지 않다는 것만 빼면 거의 크크 무겁지 않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추천드리고 푼 작품입니다 취향을 좀 많이 타려나요 크크 급 떠올랐는데 저도 탈모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오틴 영양제 먹으니 두달만에 쑥쑥 다시 나더군요 혹시나 강신은 수사님께서도 효과 보시지 않을까 싶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까먹고 비오틴 영양제 이거 좀 먹고 풍성한 머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저도 보고서는 얼마전에 블로그 쪽에 남기기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그런 이야기 영화 속에서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거 보면 참 돈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 괴롭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추잡한 모습을 보여주고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이거는 미국에서도 꽤 화제가 됐었고 흥행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셨었죠 여러분 아직 못보신 분들이 있다면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말 크레이지하게 리치 부자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화려한 파티나 이런 것들도 눈여기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에나이닉스님이 10월 29일날 바람바람바람 보셨네요 스물을 감독했던 이병헌 감독의 작품이었는데 스물과는 달리 흥행에 철저히 실패했던 영화입니다 그래도 스물을 워낙 재밌게 보기도 했고 제 나이대에 공감가는 내용 같아서 늦게나마 찾아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좀 실망이었습니다 대사는 여전히 톡톡 튀고 주조변의 연기도 좋았지만 그냥 그게 다더군요 제가 결혼과 정주에 대해선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라서 등장인물 전원이 불륜의 당사자라는 글 설정도 썩 와닿지 않았고 무엇보다 영화 다 보고 나서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런데 또 영화 내내 장면 장면 대사 하나하나 씩은 참 재밌습니다 극허 분명 재능있는 감독인데 차기작은 감독의 장기만 돋보이는 영화가 아닌 한층 더 성장한 영화를 보고 싶네요 극한직업이 나왔죠 엄청나게 흥행한 친절한 금자씨 재감상했다고 또 써주셨네요 갑자기 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서 13년만에 재감상을 했습니다 2005년 개봉 당시 극장 감상했는데 그때보다 재감상하니 영화가 좀 더 자세해 보이더군요 첫 감상 때보다 더 좋았다 나쁘다를 떠나서 박찬욱 감독님의 이때쯤 영화 소위 복수 3부작 복수는 나이건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가 감독님의 리제시절 작품이구나 라고 느껴지더군요 물론 감독님의 최근 작품들도 때깔 좋고 독특하지만 이때의 작품들이 저는 더 좋더군요 최근작들은 뭔가 완벽한 설비 라인에서 오차없이 뽑아낸 제품 같다 라고 치면 이 당시 작품들은 손으로 일일이 꼼꼼하게 만든 장인의 수제품 같은 느낌 이랄까요 네 저도 이 이 평가에 100% 동의하는데요 제가 이런걸 싫어하거든요 너무 자규적이에요 박진욱 감독님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거친 투박한 그런 인간의 감정선들이 계속 거세가 되죠 굉장히 조율되고 특정 방향성 그것도 굉장히 좀 기괴하게 설정된 특정 방향성으로 감정선이 나아가는 그런 느낌 그것이 요즘에 본감독 영화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여하튼 금자씨 재감상하면서 이영희의 배우가 연기를 상당히 잘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조연으로 활약중인 배우들의 예전 모습도 볼 수 있어 좋았구요 카메오로 송강호 신하균 유지태의 유명한 배우들도 출연하고요 엔딩크레딧 보니까 유승환 감독도 특별 출연해 있던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복수산무작이 다 비슷하게 끝나지만 금자씨도 결국 복수는 달콤하지만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고 말하며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의 유혹 때문에 근래 여러 비참한 사건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원래 성악설주의자 이지만 근래 이런 끔찍한 사건은 당혹스러울 지경이네요 데이비 백곰님이 답글로 복수도 똑똑하고 치밀한 사람이나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시간과 정성까지 듬뿍 투자해야 하고요 관련된 영화를 보면 참 정성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제크 질레날 에이미 아담스가 주연을 맡은 녹터널 애니멀스 이 작품도 복수 관련 영화인데 이 정도 복수 방법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정성이 정성이 20년간 점점점 역시 복수는 차갑게 시켰을 때 가장 맛있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신기하더라구요 복수라는 것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요 상대방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크게 흔들려야 그런 감정이 드는 건지 말입니다 네 네 네 에나이뉴스님의 바람바람바람 친절한 금자씨 였구요 어 마지막 글입니다 어 주약공지장 주장님께서 11월 24일날 남겨주셨는데 땡겨와서 읽어보겠습니다 화씨 1일구 보셨네요 화씨 1일구 트럼프의 시대 극장에 나까지 4명 있었다 이런거 볼 사람 많지 않나 보다 하루 2회 상영작품 나도 좀 센거 운영하다 보니 여러가지 센사람들 만나도 보고 들어보고 했지만 한국에 이정도로 센사람은 아직 없다 심지어 미국에서 경찰 신고전화해서 마이클 무허가 여기있어요 하면 출동할 사안이라니 올해 본 최고의 영화 마이클 무허의 분석에 한방 맞은 느낌 미국사람은 어디가서 민주주의한다는 개소리하지 말아라 한국사람은 해도 좋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이거 봤었네요 화씨 1일구 트럼프의 시대 마이클 무허 자체에 대한 평가는 좀 갈리긴 하지만 이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속임수 소위 정의나 진보의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들의 뒷모습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느낌도 저는 받았어요 영화를 보면서 아무도 그걸 예상하지 못했었고 대중들의 감정 밑바닥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훑어오지 못한 거죠 엘리트들이 엘리트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18년도 10월달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거를 2020년 1월에 지금 그것도 1월 말에 읽고 있습니다 아마 2월 초에 제가 업데이트 할 것 같은데 올해는 이것도 좀 빠르게 잡아보도록 하구요 지금 많이 뒤처졌는데 여러분 저희 블로그 오셔서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들의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구요 이 방송 업데이트 할 때쯤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가 좀 진정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에 다른 방송편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